오늘 주제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 선물 고를 때 고민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 선물 같은 거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당사자한테 뭐 가지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나는 이번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것들. 현금이요. 그렇죠. 현금이죠. 가장 좋은 선물은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현금 말고 정말로 선물을 줘야 될 때 뭐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 고백했을 때 현금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썸 좀 타다가 이제 이 친구랑 사겨야겠어. 그래 오늘 이제 마음먹고 고백해야지 하고 꽃다발도 사고 편지도 쓰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선물 대신에 현금 줄 거냐고요. 나랑 사겨줘 이러면서 100만 원짜리 현금 주실 거냐고. 이상하잖아요. 고백하는데 왜 현금을 주냐고.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금도 좋지만은 그 어쨌든 선물 마음을 담아서 하는 선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아야겠죠. 생년월일 그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강한 것인지를 봐야 되고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지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돼요. 일지. 일지에 있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이 힘이 세다 이러면은 그걸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십성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식신이죠. 식신. 식신을 한번 보죠. 식신이 무슨 뜻이에요? 식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식신이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사주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해요. 참조하면 좋을 게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설.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가장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밑에 하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최상의 위치에요. 그게 다 식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욕구에 관련된 아이템을 선물하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먹는 거. 누구나 식욕이 있죠. 그러면은 식신한테는 먹는 거를 선물하면 되는데 맛있는 거. 그러니까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먹었을 때 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먹을 거에 환장하는 게 식신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구하기 힘든 지방 특산물 같은 거. 특산물 대부분 먹을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야 이거 하나 맛보려면은 저기 지방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왔어.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식신들은 데이트를 할 때도 맛집만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면요기 있을 거 아니에요? 수면요. 그러면은 수면요기를 충족하기 위한 아이템들이 또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선물로 받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수면 안대라고 해서 안대에서 이렇게 약간 난방팩처럼 달려 있는데 그걸 쓰고 자면은 눈이 촉촉해지고요. 눈가가. 땀이 살짝 나면서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리고 약간 아로마 향 같은 게 나와서 되게 뭔가 몸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뭐예요? 수면요기를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이 식신들한테는 좋고요. 그리고 식신의 형태가 사주에 만약에 3합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정신적인 형태, 물질적인 욕구가 아닌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식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선물은 책이에요. 책.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식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굳이 돈으로 하면 너무 정의없어 보이니까 꼭 뭔가를 선물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희귀한 먹거리 같은 거. 근데 반드시 맛이 있어야 돼요. 맛없는 거 주면 안 됩니다. 검증된 거. 그런 거를 선물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돈으로 안 주고 싶고 다른 상품권으로 주고 싶다 이러면은 그 레스토랑 관련 상품권 이런 거 주면은 딱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그런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걸 해라. 그러면은 선물에 대한 만족도가 커진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식신들은요. 그냥 이렇게 문자라던가 쿠폰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주는 형태를 더 선호해요. 그게 식신이에요. 자 상관들이 조금 특이해요. 상관. 상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식신하고는 좀 다르겠죠. 식신들이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요. 상관들은 좀 더 돋보이는 치장하는 형태의 선물이 잘 맞아요. 치장하는 형태의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식신하고 상관을 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더 보여지기 위한 개성 같은 거 약간 오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버. 식신들이 약간 단정하고 단아하고 크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상관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요. 꾸밀 때. 그래서 상관들한테 가장 잘 맞는 선물은 대부분 악세사리 형태의 선물이 잘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악세사리가 잘 맞아요. 상관이 발달한 남자들은요. 목걸이 하고 다녀요. 여기 금목걸이 같은 거 한다고요. 팔찌 같은 거 할 수 있다고요. 귀걸이 같은 거 한다고요. 귀걸이가. 다 상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악세사리 종류가 가장 잘 맞는 게 상관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꾸미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상관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하나가 향수. 향수에 특히나 민감한 게 상관들이에요. 향수. 여러분들이 상관 분들한테 딱히 선물할 게 없습니다. 향수를 선물해 주세요. 만약에 20대 초반에 어린 친구인데 향수를 쓰고 있지 않다. 상관. 근데 그 사람이 상관이다 이러면요. 향수를 선물하는 순간 그 사람은 향수에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자면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상품들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 구형을 가지고 있다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구형이 된 것들을 교체해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최신식 문물을 선물하는 게 상관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죠. 만약에 재방송을 보고 계신 20대 분들이 있으면요. 그 상관이 있는 친구한테는 향수가 제일 좋다. 향수를 선물해 주세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 기억을 하는데 가장 민감한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향. 향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음악에 대한 기억이 가장 과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정 향을 맡잖아요. 그럼 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군 시절. 어 이거 군대에서 맡았던 향인데 약간 이런 거 있죠. 향을 맡으면은 그 시절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혹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을 듣던 때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음악 듣다가 옛날 생각에 막 울기도 하고 회 안에 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향과 이 청각과 후각은요. 기억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는 반드시 향수를 뿌리고 나가세요.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요. 그 여자친구가 특정 향을 맡으면 나를 떠올릴 거라고 분명히 헤어지고 난 뒤에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치장하는 거, 악세사리,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더 주는 거. 거기에 플러스 향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제. 정제들은요. 정제들은 대놓고 돈 줘도 괜찮은 십성 중에 하나예요. 캐시잖아요. 캐시. 정제. 대놓고 현금으로 주면 돼요. 그게 제일 좋고요. 정제한테는. 그런데 너무 현금으로만 주면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대체할 것이 있어야죠. 자 건강에 가장 민감한 게 정제예요. 나이가 어려도 건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가 정제가 있다. 사주에. 얘가 편식을 하는 것 같다. 이거 몸에 좋다고 하는 순간 바로 편식을 안 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뽀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뽀빠이는 시금치만 먹으면 막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금치를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시금치를 맨날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뽀빠이처럼 알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제가 있거든요. 제가. 일지는 편인이지만 월간에는 정제랑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몸에 좋다 그러면 엄청나게 쓰고 못 먹을 거라도 먹어요. 맛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거 먹는 순간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 환장하고 먹습니다. 그게 정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제를 꼬시기 위해서는요. 정제를 꼬시기 위해서는요. 몸에 좋다는 걸 그냥 갖다 주면 돼요. 한약 지어주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정제다. 한약 지어주면 아주 그냥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드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현금. 두 번째는 이제 건강식품이라든가 건강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걸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정제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수집욕이 있어요. 수집욕. 수집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제들을 보면요. 어떤 거 하나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정제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건담을 좋아해. 그러면 건담 그냥 한정판 사서 주면 돼요. 되게 좋아해요. 정제들이 하고 있는 취미 같은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뭐를 모으는 걸 좋아할까. 그리고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생필품을 줘도 좋아하는 게 정제들이에요. 뭔가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데 선물 받으면 좋은 거. 우리가 집들이 선물 갈 때 집들이 선물로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지, 티슈 이런 것들.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고 선물 받으면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 다 정제 형태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제들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어떠한 타이밍이라도 있어요. 정제들은. 여러분들 아이가 정제인데 애가 평소에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정제분들한테는요. 대놓고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제인데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데 꼭 부모님들 보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학용품 세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주는 사람들 다 인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제한테는. 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초등학생 저학년 때 나는 그때 미니카, RC카 그런 거 한창 유행할 때였거든요. 팽이 이런 장난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린애들 장난감에서 조금 진화해서. 당시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추앙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미니카라던가 팽이 이런 거. 나는 그걸 가지고 싶은데 자국을 왔더니. 머리마트 여기 보니까 학용품 세트가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거. 정제한테는 그러면 상처가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걸 주셔야 돼요. 정제한테는. 그걸 잘 모르겠다 할 때 이제 제가 제시한 것들. 건강 관련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정제가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냥 건강식 하나 이렇게. 몸보신 할 만한 거. 이런 거 그냥 주시면 끝납니다. 그냥. 정제다 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하니. 물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5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PSP라고 휴대용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출시한 지 막 얼마 안 됐어.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아버지한테 그거 사달라고 해서 선물 받았고요. 중학생 때도 MP3. 한차 유행할 때. MP3 사달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 있던 MP3는. 아이리버라고 하는 MP3가 엄청 유행이었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건 삼성의 예비라는 MP3를 받아서. 기분은 내심 좋은데 약간 실망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여야 돼요. 정재한테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자 편제. 편제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요. 편제. 편제는 대놓고 명품 해주면 됩니다. 예 편제들은. 그냥 대놓고. 귀금속류? 또는 명품? 지갑 하나 하는데 지갑 100만원짜리 지갑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 사가지고 오랫동안 쓸만한 거. 편제 애들한테는 그런 거 선물해주면 돼요. 그냥. 비싼 거. 명품. 그거면 땡입니다. 마음 먹고 비싼 거 하나 선물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 와이프가 편제가 있다. 기념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념일마다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차고 다니면 자랑스러운 백 같은 거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편제들은요. 재테크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이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귀금속이 잘 맞는. 특히 금하고 잘 맞는 이유가요. 돈이 되잖아요. 현금화가 쉽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언제든지 치환할 수 있는 형태의 비싼 아이템이어야 돼요. 중고로 팔아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이 편제가 있거나 내가 선물하려고 하는 대상이 편제를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상관하고 편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상관하고 편제.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싸야 되고요. 현금화가 언제든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사귈 때도 그냥 이렇게 단순한 선물을 주시면 안 돼요. 커플링 맞췄는데 나중에 팔 수 있는 커플링을 선물로 줘야 돼요. 헤어졌을 때 팔 수 있는. 그래야 헤어지고 나서도 멋있는 남자로 남습니다. 그 남자 그래도 비싼 거 선물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제 앞에서는요.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이미 편제 자체가 쫌스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돈도 쿨하게 잘 쓰고요. 시원시원합니다. 액수에 그렇게 막 개의치가 않거든요. 편제 자체가 내가 별로 액수에 크게 개의치 않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돈 아끼는 거 보면은 진저리라고 막 몸서리치는 게 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관. 정관은요. 제일 중요한 게 포장이에요. 포장. 정관은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는 것이 한 5만 원이다 이러면 포장지 값도 한 5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이다. 그래서 개봉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일선물로 주려는 대상이 정관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요. 포장지에 돈을 많이 쓰세요. 전문 포장 서비스까지 받으셔야 돼요. 화려하게. 사실 포장지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관들은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딱 봐서 겉모습이 비싸야지. 물론 속도 비싸면 좋겠죠. 근데 속이 그냥 그렇다 이러면은 그냥 포장지가 비싸면 돼요. 금박지 같은 거 들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세요. 돈 봉투도 화려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돈 봉투면 안 됩니다. 봉투에 이렇게 약간 리본도 달려 있어야 되고. 포장지가 고급스러워야 돼요. 허세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정관들한테는. 그래서 정관들은 그런 걸 하면 될 거고요. 대체로 뭐를 선물하면 좋냐면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잘 맞아요. 품위 유지 아이템. 나의 품이라든가 외모를 그래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부 관리하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거. 남자들한테 하면 좋은 거는 그 명품 손수건 같은 거 있죠. 손수건? 손수건이라든가 넥타이라든가. 그 양복에 여기 단추 있잖아요. 단추. 개별 단추 할 수 있는 거. 커플링크 쓰라고 하는 이 단추. 이런 것들이 좋아요. 치장할 수 있는. 단정하게 할 수 있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식어가 붙어요. 품위 유지. 상관은 품위 유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들은 같은 꾸미는 거라도 품위 유지가 아니라 개성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3, 40이 돼도 막 염색하고 다닌다고요. 상관들은. 근데 정관들은 깔끔하게 유지하는 형태. 수트 같은 것도 잘 맞아요. 정관들한테는 옷을 선물한다 그러면 수트를 선물해 주세요. 명품 수트 하나면 끝납니다. 자기의 품위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물해 주시라. 정관들은 차를 살 때도 고급 세단 같은 거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넥타이 핀 같은 경우도 좋죠. 품위를 올려주니까. 정관이 허세다. 허세다. 폼을 폼생폼 싸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정관들은 그게. 그렇게 자기가 깔끔하게 하고 자기의 격을 차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허세라고 하기 힘들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각진 거 좋아하고요. 각진 거 좋아하고 자기가 딱 이렇게 착용했을 때 태가 나야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이 약하면은 슈트가 잘 안 어울려요. 정장이 잘 어울리는 형태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자 평관. 평관들은요. 평관들 선물이 좀 까다로워요. 평관들. 평관들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평관들은 구하기 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하기 쉬운 걸 좋아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평관이 뭐예요. 자연스럽다는 소리거든요. 자연산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양식하고 자연산이 있잖아요. 양식과 자연산. 자연산을 좋아하는 게 평관이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좋기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평관들은 특히나 자연산 구하기 힘든 귀한 거 이런 거랑 더 연결이 돼요. 홍삼으로 만족이 안 되죠. 산삼 사서 줘야 됩니다. 산삼. 똑같은 삶인데 사람의 손을 안 탔다는 것만으로도 비싸잖아요. 산삼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당연히 평관인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그렇게 귀하기 힘든 거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선물해서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평관 남자가 술을 좋아한다? 뱀술 같은 거 있죠. 살모사 막 잡아가지고. 구하기 어려운 술이잖아요. 20년 동안 숙성된 그런 술. 빈티지 학원 거리가 좀 있고요. 어쨌든 구하기 힘든 유니크한 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선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만큼 있었다라는 스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평관분들한테 선물을 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화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항상 어필하셔야 돼요. 꿀을 주겠다. 그냥 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산에 들어가서 채취한 꿀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관들한테는 선물이 먹혀요. 내가 노력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정판 막 이런 거. 평관하고 식신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걸 선물해주면 되는데 구하기 힘든 거.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 직접 요리하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을 하셔야 돼요. 조합. 제가 알려주는 게 뭐를 선물하세요가 아니라 선물할 때 수식어를 알려주잖아요. 수식어. 그 수식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평관이니까 구하기 힘든 것.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돼요. 그냥. 조합을 하세요. 조합. 정제나 평관들은 한정판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휴대폰도 한정판으로 나온다면서요. 예전에 삼성에서 그 뭐야. 톰브라운 에디션. 휴대폰 주제에 막 400만원씩 하잖아요. 미쳤지. 그 휴대폰 하나에 400만원. 누가 사. 이랬는데 완판됐거든요. 웃돈 더 얹어서 막 팔고 그랬거든요. 팔려요. 또 그게.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느냐. 똑같은 거더라도. 정제하고 평관은요. 나만을 위한 아이템을 좋아해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제품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던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정인. 정인은 사실 제일 쉬워요. 정인이. 일단 첫번 정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편제와 마찬가지로 귀금속류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정인한테는 중요한 게 액수가 중요해요. 액수. 정인한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 유형이 정인, 상관, 편제. 이렇게 이 세 명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선물할 때. 왜냐하면 정인들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쓴 금액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귀금속류, 비싼 거. 특히 나한테 아끼지 않는다는 거를 표현할 때 가장 좋아하고요. 근데 정인이 왜 선물을 우리가 줬냐고 그러냐면. 물론 내가 만족해야겠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썼는지를 우선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싼 게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거 선물하려고. 알바를 뭐 한 일주일 했다. 근데 알바 일주일 해가지고 뭐 한 2, 30만원짜리 악세사리를 이렇게 해서 줬다. 그것만으로도 감동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은 감동을 해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감동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선물을 할 때 편지를 곁들이세요. 편지. 정인한테는 편지를 같이 해서 줘야 돼요. 편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정인들은. 그래서 그냥 단순 돈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음까지. 돈을 왜 비싸게 해야 되냐면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편지 뭐 학종이 100마리 접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감동을 합니다. 정인들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써요. 향수를 선물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야. 그래도 쓴다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써요. 내가. 상대방이 선물한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만날 땐 적어도 선물한 걸 가지고 나가요. 그걸 착용하고 간다거나 그 향수를 뿌린다던가. 뭐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 목걸이 내가 끼고 나간다던가.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인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덜 해도 된다. 마음을 표현하시라. 마음을.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일 쉬운 건 X예요. X. 이 사람이 이걸 이만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정성을 보면은 감동하죠. 선물할 때 가장 정인들한테는 선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때마다 그 표정에서 행복해하는 게 보이거든요. 정인들은. 아 30대 무슨 학종이야. 30대 중에 학종이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엔 그리고 학종이 100마리 팔아요. 그냥 접어가지고. 기계가 학종이를 접어가지고 그냥 판다구요. 옛날 감성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인들은 크게 부담.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정성을 표현하세요. 편지가 직빵입니다. 편지. 편지가 직빵이고요. 편인. 편인들은. 편인들은 빈티지한 거랑 잘 맞죠. 기본적으로. 오래된 거. 오래돼서 빈티지한 것들. 딱 보면은 진품 명품에 나올 만한 거. 꼴통품 이런 것들 있죠. 클래식한 거.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편인들은. 일단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적인 욕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인이든 편인이든. 책 종류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기의 지적인 걸 포장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이 잘 맞아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오래된 거 말고요. 그렇다고 편인들한테 쓰다 만 거 막 이런 거 갖다 주지 마시고. 옛날 것처럼 고풍스러워 보이는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극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빈티지가 아니라 비싼 빈티지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이 정말 특이한데 비싼 것들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옛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맞죠. 그냥 오래된 거면 안 되고요. 그 선물 안에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어야 돼요. 스토리 역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인들한테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편인들은 역사와 전통이 새겨져 있는 빈티지한 것들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니까 술을 줄 때도요. 그냥 편과는 자연산 직접 만든 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편인들은 오래된 거 숙성이 진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양주를 선물하더라도 연식이 오래돼야 돼요. 돈 좀 들어가죠. 너무 단식 아닌가요? 단식이죠 당연히. 단식으로 해야 알아듣기가 쉽죠.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비견하고 겁제는 딱히 없어요. 비견 겁제는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비견 겁제만을 위한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견 겁제들은 대체로 현금이 제일 주요해요. 현금, 돈, 쟁제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돈 관련해서 이제 사건, 사고를 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돈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십성을 다 아우르는 게 결국엔 돈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봉투에 현금 이렇게 담아서 주는 그게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깔끔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너무 정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너무 돈으로 때우는 거면 내가 상대방을 위한 생각을 그냥 너무 고민 없이 그냥 한 것 같잖아요. 정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론 돈이 좋을 때도 있지만 돈이 안 먹히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애를 할 때 고백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돈 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나만 이상한가? 사겨주세요 하면서 돈 주면 안 이상하냐고 내가 무슨 스폰서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런 선물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돈이 다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거든요. 오히려 선물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보단 내가 다른 걸 줄 때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돈을 안 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선물 받는다고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 줄 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보다 더 저렴한 걸 선물로 하는 순간 바로 나는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뭐 나는 돈이 휘둘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거든요. 막상 나는 상대방한테 50만 원짜리를 선물해줬는데 상대방한테 받은 게 10만 원짜리면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나중에 헤어질 땐 반드시 생각나게 돼 있어요.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빚입니다. 빚. 결혼식 할 때도 축의금 내가 받은 거 생각해서 그만큼 주려고 하잖아요. 본능 같은 거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막 받으면서 너무 좋아 하실 필요는 없다. 언젠간 돌려줘야 될 빚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사실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건 여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